퍼펫 뒤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이미지를 고급 개체로 변환합니다. 편집 퍼펫 뒤틀기를 실행합니다. 퍼펫 뒤틀기가 실행되면 이미지에 메시가 나타납니다. 메시가 보이지 않으면 상단 옵션에서 켤 수 있습니다. 고정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클릭을 하면 조정 핀이 생깁니다. 핀이 한 개일 때는 변형 없이 이미지 전체가 움직입니다. 목에 핀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핀이 두 개일 때는 반대편 핀을 고정점으로 이미지가 회전을 하며 변형됩니다. 무릎에 핀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핀이 세 개일 때는 각각의 핀을 중심으로 이미지가 움직이면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 핀도 움직여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핀도 움직여 보겠습니다. 핀을 삭제하려면 알트 클릭합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여도 삭제 메뉴가 있습니다. 핀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도 삭제됩니다. 이것은 메시, 즉 변형 영역을 확장 또는 축소합니다. 이것은 메시의 밀도를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모어 포인트는 메시가 조밀하게 생성됩니다. 퓨어 포인트는 메시가 넓게 생성됩니다. 핀 근처에서 핀을 추가하면 핀이 너무 가까워서 핀을 추가할 수 없다는 경고창이 뜹니다. 이때는 메시의 조밀도를 모어 포인트로 바꾸어주면 해결됩니다. 이제는 핀 가까이에서도 새로운 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시는 거 놓겠습니다. 이미지 일부를 핀으로 고정해놓고 외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형하고자 하는 핀을 선택합니다. 알트 누르고 마우스를 핀 가까이 가져가면 커서가 회전 모양 화살표로 바뀝니다. 이때 클릭 드래그하면 핀을 중심으로 이미지가 회전하면서 변형됩니다. 발목이 겹치도록 이미지를 조절해 놓겠습니다. 핀 깊이 조절을 통해서 핀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뒤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앞쪽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팔도 회전하여 변형을 하겠습니다. 각도를 정밀하게 조정하려면 여기서 상하 방향키로 조절합니다. 회전 설정이 자동일 때는 이미지 변형할 때 핀의 각도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고정일 때는 이미지를 변형해도 핀의 각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10도가 계속 유지됩니다.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드에서 왜곡을 선택하면 이미지가 원금감 있게 변형되며 심하게 왜곡됩니다. 고정을 선택하면 원금감은 적용되지 않고 이미지 원본이 가급적 유지가 되면서 변형됩니다. 왼쪽 팔은 아래쪽으로 변형해 놓겠습니다. 핀을 잠시 안보이게 하고 싶다면 H키를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스마트 필터에 허팻 뒤틀기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수정하고자 한다면 허팻 뒤틀기 글자를 더블클릭합니다. 허팻 뒤틀기가 실행되고 여기서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